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배터리 원가절감 누가 잘하나 현재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원가절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포드는 전기차의 생존이 비용절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에게 수익성 추구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sk-on 양극재 에코프로 비행까지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객을 잘못 선택한 죄이겠죠 하지만 극복해야 하고 전기차 산업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증설을 지향하고 원가절감에 돌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전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일본 파나소닉 홀딩스는 금요일 북미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초기 설정한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현재 원가절감과 모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파나소닉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으로 더 강범위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테슬라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LG 엔솔에게 밀리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LG 엔솔도 전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기업 대비 전반적인 구매 의향이 연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보다 여전히 낮으며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올라가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둔화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역별 자동차 메이커별 차별이 발생합니다 결국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 50%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 때문에 전기차 정책을 가속화할 수 없고 개별 기업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 외 기업들이 분발해야 하는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NE 24년 1분기 글로벌 배터리 설치 자료입니다 23년 같은 기간 대비 24년 22%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별 평균 22% 성장이 기준점이 될 것인데 CATL 31% 성장으로 평균값을 끌어올렸죠 여기에 유사하게 따라간 기업이 삼성 SDI 36%이고 하위 기업 중 200% 성장한 SV가 눈에 띕니다 현재 케파를 증설하는 중인데 성장률이 둔화되면 가동률이 급감하게 됩니다 공장은 기본적으로 매년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증설 없이도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LG엔솔 SK온의 1,4분기 공장 가동률이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4분기 배터리 3,4 공장 가동률 평균은 67%로 지난해 동기 82% 대비 14% 급락했습니다 가동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SK온입니다 SK온 26% LG엔솔 20% 감소하였습니다 삼성 SDI는 1,4분기 가동률을 소형 전지만 공개해 전체 가동률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SN이 36% 증가로 보면 두 기업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포드 SK온 상황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원가 절감에 4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리 했어야 합니다 현재 원가 시스템이 최적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순환 시스템이 Closed-Loop 시스템 버전 1을 준비한다 지주사 산하 원가 혁신 TF를 구성하고 향후 2년대 30% 이상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런 활동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포드 SK온으로 이어지는 최대 매출처의 둔화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0년대의 어떤 기업의 자료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배터리는 자동차 성능 및 원가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장기 공급 및 사후 관리의 롱사이클 비즈니스이다 롱사이클 비즈니스 라는 거죠 텀이 길고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발 초기 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장기 공급 계약을 하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온 2차전지 산업의 형태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 저가의 소재 개발과 ve value engineering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한다 지금이 이 구간입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 양산 능력 제조 기술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사업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이 부분은 이전에 많이 다루었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ve value engineering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3 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일명 ve 모델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성능도 올리는 이게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다시 판매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단 동종의 다른 기업들 모델인 bmw i4 폴스타2 현대 아이오닉6 까지 비교해 보면 테슬라 모델3 하일랜드는 내연기간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히 저렴하지는 않지만 ev 전기차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치를 지닌 차량까지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올리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d1렉의 프로젝트 ve 영상이 나왔는데요 여기 ve가 ve 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원가 잘감도 평소에 하던 체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잘합니다 ve 활동은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부품 소재 공급자들이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장비를 말했죠 양극재 소재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산업은 이런 구간을 지나는 것이고 그냥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